연하남 율필립 씨와 함께 결혼 생활 중인 민아 씨. 한영 씨와 뜨거운 신혼을 보내고 있는 박훈 씨입니다. 일이면 일, 육아면 육아. 박근혜 씨. 뜨겁게 살고 계신 분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은혜가 나왔는데 너무 예뻐.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내가 아무 말은 못 했어. 왕조인이가 거의 똑같이 생겼어. 진짜 진짜 이제 돌싱이 된 거예요. 어? 이거는 뭐랬어? 헤어지고 얼마 안 돼서 애들하고 이제 호주 여행을 갔는데 다 같이 갔어요. 장난쳤어? 아, 남은 갔다고요? 게스트에서 최초예요. 마그네 스타일이에요, 이거. 이거밖에 할 얘기가 없잖아. 민아 씨는 첫 만남부터 굉장히 뜨거웠대요. 이렇게 허리를 감싸줬는데 민중 봤는데 89년생인 거예요. 어린 놈의 XX가. 내가 아프네. 단호는 안 해도 묘지는 찾아가린지. 한영 씨한테 박상머리에서 10분간 정신 교육을 받았네. 말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방송할 때. 군대 얘기 절대 하지 말고. 나와서 누가 정신 교육 해줄 사람이 없어서. 15년 동안 정신 교육을 집에서 받아보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30년 동안 들을 수 있습니까? 네, 그럼 소주 한 장은 먹고 할게요. exactly. 감사합니다. 아,부터 찾아. 최고. Shape 연기 spice 예수 ęt